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가 우리나라 최고의 이슈 중에 지금 하나죠. 임대차 3법, 계약경제청구권 2 플러스 2, 2년에다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 또 존엄세 상한제, 법에서는 5%인데 지자체장이 알아서 또 5%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어서 어떤 서울시는 4%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업자들이 월세로 많이 전환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나오는 바로 또 시행령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까지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인데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뭐 잠깐 언급은 됐었습니다만 입법 발의가 된 거는 이제 처음이죠. 바로 표준 임대료를 만들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의 임대료 상한선을 아예 정해놓겠다. 임대료 가게가 아예 정부에서 정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참 많이 우려가 되는 법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임대인 입장을 보지 않고 임차인 입장만 보는 게 아니냐. 이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이게 과연 또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법이냐. 특히 경제나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지 않고 자꾸 정부가 개입하면 부작용이 나오는데 모든 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결정을 하겠다. 과연 정말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냐. 항상 부작용이 있어 왔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정부의 의지대로 그렇게 임차인을 위한 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너무 지금 한쪽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가는 거죠. 정치권에서 왜 자꾸 편을 가느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작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과연 그렇게 썩 좋아하는 정책이 아닌 걸로 지금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 도대체 그럼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자 구체적으로 신문기사를 보고 또 법안 발의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전월세 가격 통제 가시와 직접 손보겠다는 발상이 문제. 이거죠. 바로 표준 임대료 정의 및 관련 발의 내용. 표준 임대료 표준. 우리가 그 공시가격도 표준 공시지가 공시가격 땅값이나 주택가격이나 공시가격도 표준을 먼저 뽑고 그게 이제 뭐 몇 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뽑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발표를 하는 게 개별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표준지 어떤 구역 섹터 안에서 대표할 수 있는 걸 하나를 표본을 먼저 고 기준을 가지고 옆에 개별 공시가격을 매기는 건데 표준 임대료다. 임대료 자체를 정하는 거죠. 이 공시가격이야 뭐 세금 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뭐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세금 내는 여러 가지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표준 임대료를 과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게 지금 과연 좋게 작용을 할지 한번 봐야겠죠. 유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 윤호중 의원. 광역지재차장이 결정. 임대자 3법과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이어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표준 임대료 도입 논의가 금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여당은 공식적으로 표준 임대료와 관련된 논의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정이 이미 도입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우원직법 형태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전월세 가격 통제가 가셔야 되는 모습이다. 지금 이미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전문가들은 세부 적용 방식과 관계없이 정부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무로 정해지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손부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표준 임대료까지 도입될 경우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갑자기 여기 사진 보니까 결정당한데 지금 결혼식 웨딩인데 이전에 정부와 결혼도 정해주세요. 배우자도 갑자기 각오가 이렇게 떠가지고 배우자도 정해줄 것 같아요. 표준 임대료 법안을 보면 골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주택가격 공시가격의 120%.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현실 하율은 올해 65%다. 올해 초는 그랬지만 가격이 조금 더 오르다 보니까 제가 보면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55% 이내에 공시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120% 선이다 그러면 10억짜리라 그러면 100%면 5억 5천이고 20%를 더하면 10억짜리 아파트에 5억 6천 선. 강남이나 이런 쪽은 전세가율이 많이 벌어졌고 공시가격이나 전세가율이나 비슷한 지역도 있겠습니다.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점점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거든요.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거는 10억짜리 아파트가 거의 앞으로 10억으로 갈 텐데 120%다. 그러면 12억 선까지 돌 수 있다. 그럼 그거는 문제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방,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지방을 왜 투자합니까? 지방에 보면. 대부분 지방에 있는 분들이 보면 서울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해요. 다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올세 받는 거 보면. 예를 들자면 강남이 4%에서 5%다. 강북이 5에서 6%다. 경기도권이 6에서 7%. 내지는 7에서 10%까지도 납니다. 여기 평택이나 이런 데 가면 10%까지도 가고 경기도권은. 그러면 지방은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서울보다 시자차익이 덜 올라가죠. 그다음에 공실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이 중심문보다는. 그러니까 공실이 한 번 생기면 이 수익률이 확 떨어집니다. 10%짜리가 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지방은 공시가격이 실가격과 대비해서 낮은 편이죠. 적게 올라갈 겁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면 지방이 타격을 더 입을 수가 있어요. 지방의 임대업자. 지방 그리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죠. 서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서울 내에서도 빌라들. 제가 어제 용인의 타운하수에 사신 분이 그거 보니까요. 실가격과를 3억 5천인가 주고 샀는데 공시가격을 확인하니까 3억 4천 정도 됩니다. 이런 댁들은요. 공시가격하고 실가격과 거의 똑같아요. 임차 논증되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높게 측정을 한 건지 여기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시가격 자체도 실가격과랑 거의 똑같이 돼 있는 곳들은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의신청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강남이나 용산이나 이런 중심권보다는 외곽 쪽. 그러면 보세요. 하곡동이나 이런 쪽 변두리 쪽은요. 전세가율이 100%인데도 있어요. 오히려 더 높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요. 공시가격의 120%다 그러면 전세를 확 낮춰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양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왜 거기에 전세를 높겠습니까?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조금만 올려서 판단 가정하에. 근데 이게 갭이 벌어진다. 그럼 누가 거기에 임대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세나 이런 게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임대업자들이 제가 볼 때는 들어내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임대업자들이 수익을 적게 내야 자꾸 내놓을 거 아니냐 다주택자들이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살 거 아니냐 지금 제가 볼 때 그걸 노리는 건데 아니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바보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건이 많이 나오고 매력이 떨어지는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가치가 떨어지죠. 우리가 왜 올라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이 많이 삽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살려고 하는데 떨어질 때는 또 계속 기다립니다. 심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게 실무를 많이 해보고 정말 이 경제활동도 많이 해보고 그걸 아는 분들이 법안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때 표면적인 거는 임차인을 위해서 한다, 임차인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임차인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이 부메랑이 돌아오는지 그 논리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법안은 서울 강남보다 강북이나 지방 아파트를 임대놓는 집주인이 큰 영향을 받는다. 강남 고가단지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율이 70 80%에 달하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낮은 지방의 임대사업처럼 파라산 선거가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까지 진행된 국회 입법회고에는 2002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금 법안 발의된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보증금리 올차 임대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고 자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좀 연장선산에 전월세 전환율 이걸 4%에서 2.5%로 하는 게 이제 가시화돼서 시월부터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핵심 내용만 좀 보면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 3.5%인데 2%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2%로 하면 지금 2.5%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거를 새 기준은 4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월세가 얼마나 줄어드냐. 기존 5억짜리 전세 보증금을 보증금을 이용으로 하고 3억 원을 월세로 돌렸을 때 4%일 때는 올 100만 원이 되는데 기존대로 하면 2.5% 전환율이 낮아지면 62만 5천 원으로 40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 그러면 은행 금리도 이렇게 낮은데 여기도 같이 낮으면 은행 금리 수준에다가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 누가 임대사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월세 전환율 적용 대상은 새 제도가 시행되는 10월부터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반전, 월세납 10월부터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월 이전에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월세, 반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2년에 2년, 새 계약할 때는 한 번에 올릴 수가 있죠. 졸업세 상한제 적용을 안 받고 새로운 임차인한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월세나 반전세 계약을 맺으면 또 한 번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한 번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입자들한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꾸 중간중간 사다리가 있어야 돼요.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고 해서 돈이 모여들고 거기에 약간 저축성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목돈이 마련돼서 그게 바로 내 집 마련하는 사다리가 되는 건데 한 번에 올라가면 그 감당을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임대차와 관련된 또 새로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계속되는 여러분들의 고민, 이메일과 문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